이게 그냥 평범한 차가 아니라 타임머신이고 나는 지금 이 타임머신에 치여서 1987년까지 따라오게 된 거다 뭐 그런 스토리. 대박인데. 대박인데? 제가 이걸 떠들고 갔습니다. 교사이십니까? 예예. 확실한 신분이 있으시다. 무종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이니까요. 딱 학교만 다니는 겁니다.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는 있는 거죠? 알아요. 뭐 위기 상황이었던 것처럼 게이득인 거 있는데. 게이득. 그딴 단어 쓰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일단 갑시다. 그 이후로 내 인생도 완전히 경로를 이탈하게 된 셈이지. 친아저씨 같아 오빠.